나 이제 솔로인 남자. 맞아, 이제 솔로야. 우리 그냥 끝났어. 세명세게! 동사야 그럼 네 꽃은 이제 그러면.. 모두의 것이야? 모두의 것이네. 안녕. 여보세요. 어디 갔어 왔어? 나 술 가지고 왔어. 오늘 뭐 마셔? 나 오늘 소매.. 나 오늘 제대로 취하를 위해 좀.. 오우! 난 맥주를 준비했어. 작정을 했다는 거지. 진짜 제대로 제대로 튀어나온다는 거구나! 작정을 한 거지. 어? 공부야 일어났나? 어 일어났어. 마시고 있으려는데? 그럼 우리 먼저 마셔? 어떡할래? 언니, 언니 편할 대로? 그래, 한 번 마시자. 나 술 탄다. 좋아요. 한 잔 할까? 좋아요. 냥. 냥. 아니 나 요새 집에 말입으로 사놓으니까 밤에 한 잔씩 마셔. 자주는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아저씨 같다. 근데 진짜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에휴,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봐. 왜 그래, 에이씨. 진짜 둘 다 존나 아저씨 같네. 요새 힘든 일 같은 건 없었어? 언니, 나 또 감동치켜서 눈물 흘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왜 그래? 왜 그래? 나 요즘은 또 없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언니. 언니랑 나는 근황 얘기를 할 게 없어. 맞기는 해. 왜? 우리 거의 이제 연인이거든요, 저희? 아니 일어나서 연락하고 같이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할 거 하고 오다가 다시 자러 가고 일어나서 똑같은 거 반복이야. 아 오늘은 일어나서 통화를 안 했네. 응? 맞지? 왜냐면 내가 낮에 아브레슈드로 갔거든. 맞아, 맞아.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때 빼고는 거의 통화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미안. 아까 낮에 딴 남자랑 놀았어. 어떤 새끼였어? 좀 어린애 있어. 베르헨도야? 그 새끼냐고. 응. 안 되겠다, 이 새끼 불러. 들어와. 당장.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수 없어. 미안해, 베르야. 왜? 누나 진짜, 누나 진짜 미안하다. 아니, 왜, 왜? 우리 낮에 데이트한 거 말해버렸어. 미안해. 너냐? 내 여자친구 가로챙겨? 누나, 이 여자 누구야? 내 여자친구랑 뭐 했어? 너 질퍼나게 놀었다며. 나 이제 쟤 웃음 못 살 거 같아. 몰라? 너 뭐 했어, 이 새끼야? 아, 이거야. 난 몰라. 네가 아무래도 넌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될걸? 어쩔 수 없었어. 아브렐 쉴드에서 아팠 수 있겠는데 힐을 너무 잘해줬어. 잘 넣어줬구나? 응. 잘 넣더라고. 저 혼자 아브렐 때 나한테도 넣어줬는데? 나. 그때 하드였어? 근데? 좀 하드하게 했어. 몇 판이나 했어? 한 20판 했나? 아니, 나 20판 끝난 못 한 거 같아. 내가 좀 후달려가지고 열 판? 열 판 했나? 열 판 한 거 같아? 열 번이나 넣었어? 야, 이 개새끼야. 뭔 소리야? 나 한 30번은 넣었지. 미쳤나봐. 누나한테만 넣어주기로 했잖아. 나는 11명한테 넣어주는 거 좋아해서. 남자들한테도 넣어주는 거 좋아해서. 나 전문의. 여비 뛰어서 뛰어요. 저 제 심장에 막 뛰어요. 저 친구 여자들한테만 잘 넣어요. 가득 채워주던데? 정문이잖아. 가득 채워주더라고. 난 가득 채워주지. 나는 모잘랐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 어지러워. 난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 어쩐지 물이 많더라. 저 어지러워. 저 술 먹자 말고서 너무 웃으면 저 막 확 오르거든요. 어, 왔다. 어. 우리 갈게 배려야. 잘해. 맞춰줘서 고마워. 다음에 누나한테도 많이 넣어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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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색사. 아, 시발. 여보세요. 야, 들려? 야, 들려. 아, 방금 시발 이들 텐션 메이네. 미친 형들. 아니, 저는 아직 괜찮아요. 맞아요? 저도 괜찮은데요? 아니, 예언스는 약간 같다고 했어요. 아까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저 다 꼬질 거예요. 아, 잠시만. 아, 지금. 언제쯤 울 것 같아. 나 오늘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눈물을 흘리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믿는다. 나, 나 눈물 흘릴 바에 오줌을 싸겠어. 이 자리에서. 어? 싸는 거 보여주는 거야, 벌써? 싸는 거 용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아니. 벌써 싸는 거 좀 그렇긴 해. 용납할 수 없는데. 아, 잠시만.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지. 오줌을 싸? 나 못 참아. 나 못 져. 나도 씨발 싸. 어? 이게 진짜 무슨 소리야? 잠깐만. 공파리파 술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라, 씨발. 밀키트 와가지고 존나 조리하다 왔다고. 와, 쩐다. 뭐야? 와,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정확히? 자, 이거랑. 저건 뭐예요? 공파리파 씨. 아, 민트초코 술 뭐야? 아, 여보세요. 와, 진짜 민트초코 술 뭐예요? 아니, 이거 어제 사람들이 걔도 얘기해줬어가지고. 네. 이거 한 번 마셔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왔지. 아, 취향이에요. 너 취했죠, 씨발여라? 안 취했어요! 그리고 메로나 소주 냈길래 메로나 소주 가져왔어. 맨초부터 한 번 먹어주면 안 돼요? 그냥 하나씩 먹어봐봐라. 그리고... 먹어봐봐라? 먹어봐봐라? 입장주로 한 번 때릴까? 응, 입장주로 때려. 좋아요. 둘이 형 마셨어. 너 이거 세 잔 정도는 마셔야 된다. 진짜 열심히 마시기로 했잖아. 웃으라고 빨리 마시라고. 아니, 공팡 근데 어쩔 수는 없었어. 합방이 너무 일찍 끝나버렸거든. 자, 전 전자 짠합니다 일단은. 와, 술 색깔 예쁜데? 짠. 뭔가 되게 가그린 같아. 어? 맛있는데? 아, 진짜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 너. 야, 이거 무서워. 아, 개구라티지면 어딜 보려고 하는 거지? 진짜 구라티지었나? 야, 민트 초콜릿도 얼마나 마시는데? 그러면 공팡아 병으로 나발 불자. 이혜은 알지? 응? 나 이거 잔으로 술 마시는 남자가 아니야, 원래. 아, 그럼 공파야. 너 그렇게 찌질한 남자야? 그럼 병으로 마셔야지. 너 남자잖아. 자, 딱 말해. 입장주니까 내가 늦었으니까 딱 말해. 어디까지 마실까? 민트 아래. 민트 아래? 왜 민트 아래까지? 내가 많이 마셨다. 아! 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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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지? 민트 아래까지 갔다. 민트 아래까지 갔다. 존나 멋있다. 존나 멋있다. 섹스 가윅. 근데? 맛있어. 진짜 거짓말 하지마, 진짜. 진짜 맛있어. 님들 이게. 니 유튜브 걸고 진짜로? 맞아. 이제 고추 걸고? 고추는 걸 수 있는데 유튜브는 걸 수 없어. 그러면 구라네. 진짜 맛있었는데. 얼마나? 내 고추만. 내 고추를 먹어서 잘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고추를 걸 수 있을 만큼. 내 말은 잘못됐지. 구라네. 너 고추 없지. 내가 진짜 뭐 아다니, 모소린이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고추가 없다는 소리는 시발 너무하네. 이 개새끼야. 몰라. 못 봤어. 맞아. 우린.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맞는 말이잖아. 우린 본 적 없어. 오케이. 다음에 확인해. 그래? 뭘 그래야. 혹시 강연이라고 봤어? 강철은 걸 수 있어? 그렇지. 혹시 등과기현의 법칙이라고 알아? 뭐야 갑자기 뭐?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너 지금? 그거야. 자기 고추 보여줄 테니까 우리 거 보여달래. 저 어떻게 보여줄래? 그렇게 말하면 존나 더럽고 면대 같잖아. 야 공포야. 누나 눈치가 없었다. 근데 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약간 눈치 볼 게 없어지긴 했어. 왜? 나 이제 보고 있는 남자. 맞아 이제 솔로야. 야 우리야 끝났어. 왜? 우리야 끝났어? 차라리 영수 택해. 왜? 네. 공짜야 그럼 네 고추는 이제 그러면 모두의 것이야? 모두의 것이네.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정답!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